엄마. 엄마. 열흘을 찾았는데 아무것도 못 찾은 건 처음이라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. 정말 기억 안 나세요? 사람도 죽였대요? 아니, 너라면 죽이고 싶지 않겠냐? 원래 조용한 놈이 너무 습되잖아요.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형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. 그놈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없어? 아저씨 재밌어.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형도 편해질 거예요.